요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핫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요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본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며 요단강 노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장차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의 일곱 종송을 쫓아내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족 속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대장군이고 탁월한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모습은 그가 가진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순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실 요산강을 건너는 이유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보라라고 선언하며 언약계에 주목을 시킵니다. 언약계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계가 먼저 나아가 요단강을 가르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가난한 땅의 모든 난관도 헤쳐나가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어 각지파의 대표 열두 명을 선발하여 요단강 바닥에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법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홍해와 같이 물이 갈라진 후가 아니라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단은 성경의 표현처럼 언덕에 넘쳐났던 시기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진 굳게 서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만 붙으십시오. 믿음이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장애물 역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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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